빠빠 빨간맛 타혐 타혐 타혐하면 이제 완타다움 게이 슬도스 타혐 아니 미친 아니 미친 아 내 체력 미친 턱갑 타혜 고소 멜로미로 누구나 미친 그 이유가 저는 파일 아님 이러지마세요 안되 이야 공짜 회복을 드립니다 이야 어 불이 없네 아이 개쓰레기인데 카드도 쓰레기가 쓰나봐 이거 어떻게 이기냐 보총이 나온거 처음만 다행이다 이야 아야 아야 아니 애들이 왜 침을 안 뱉지? 부시개 침 쓰라고 망할 놈들 읏 그냥 빡딜만하네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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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시간에 만나요. 난타, 무돌, 피피 아이야 으아 으아 몸통 박치기 그만 줘 황금 몸박을 얻으실 수 있겠군요 아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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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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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안돼 아 닥치기 왜 다시 돌아오냐고 강해져서 돌아왔다 왜 제맘마장 왜 제맘마장 교 본 아 교 본 아 으아 으아 으 으 으 1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. 오롱 뽐옴 음 안되 촉쇠 뒷쪽이다 필멸차야 뒤쪽인걸 몰라서 못나갔던걸까 병샘물 오지구요 병샘물 오지구요 yen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랍! 젠장 어떻게든 체력 아껴 보려고 했는데 사혈 난관 난고나 극복 사혈 아까 진화 못 먹었는데 아니 진화 연코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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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사 회생 아이 난기기 가능했는데 기사 회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따다다단단 잔혹성 자가형성전통 성나껍 성나껍 성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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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무적이 맞을까 포션벨트가 맞을까 무적이 맞을까 으아아아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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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에반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금속화를 10이 얻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엘리트 지금 안 잡아도 상관없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불풍기 아슬아슬하네 진짜. 오예. 별거 아닌거 나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 죽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포션 빠지겠네. 더 많은 제거가 필요하다. 더 많은 제거. 이런 데서 재물 아끼다가. 피나겠지. 잔혹성으로. 계속 제살 깎아먹네. 타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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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타랍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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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아예 빌은 이 못생나 산다 엘디스트 랑캠 랑캠 불조각 한 두개 있었으면 뭐야 이거 198대이야 3 코덱만 아니었어도 이거보다는 낫을수도 있겠다 3 코덱만 아니었어도 이거보다는 낫을수도 있겠다 2 코덱만 아니었으면 2 코덱만 아니었으면 지너텄다 달팽이 허접 예약이죠 아이고 드로 개망했네 마리가 떴어야 했는데 다음 턴에 죽지 않나 이거? 아니다 다음 턴에 단타 뜨면 충분히 막는다 연타면? 막을 수 있는데 오케이 반대로 말했어 턴에 다가가 턴에 다가가 턴에 다가가 턴에는 거 아까 고민할때 포션벨트에서 하는게 맞았을까? 강호할 것도 마땅히 없고 불도야 가깝네 창백은 어려울거 없을거고 아 바리케이드 바리야 알아서 자라자 와 좋은 소식 따라가며 구멍이 자세야만 닿아 수빈 광복파 광복파 잘 떴다 광복파 진화까지 떴으면 거 있겠네 아이 저 저 저 저 저 저 저 바리 저놈 저거 맨날 바리케이드에서 엄마가 문제야 、 、 、 민저 포션이 살렸다 뒤질뻔했네 이거 진짜 민첩 포션 없었으면은 으아아아 이게 뭐야 망신도 등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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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센즈 아니 피포션 그렇게 아꼈는데 쓰잘댁이 없었네 쓰잘댁이 없었네 뭐지 이게 찝찝하구만 찝찝터다 포션벨트에 썼으면은 또누데카에서 포션 썼을란가 아이씨 판단이 아쉬웠다